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이번엔 세이로! 세이로! いただきます! 계란 팽이버섯 계란 소시지 조합 달콤한 입 랍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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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лучше 랍랍 랍랍 랍이즈 랍uzzy 음~~ mez6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달콤한 식용유 저는 이 치즈가 너무 좋아요 아주 잘 어울려요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치즈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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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볼 아쉬운 맛 도라가 정말 맛있네요 이쁜요 beingdon't it 근데 진짜 이것을 먹지않고 싶어요 성격은 오늘의 식당에 이건 맘에 매운 여기저기 이제 그냥 먹으면 더 맛있어 근데 너무 맛있어요 박수 적당히 육수 오징어 오히 치즈볼 치즈볼 다진 마시멜로 다진 마시멜로 간식 고추하자 고추하자 다진 마시멜로